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의 김영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네이버의 웹툰 사례로 확인하는 스타트업 DNA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 저와 공동작업한 네이버의 김정환 과장님하고 신지망 과장님도 와계신데 이 두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 우리가 네이버에 잘하는 면을 좀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리고 또 이 네이버를 통해서 얻은 이 노하우 같은 것들을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다 잘 알 수 있게 하면은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전략은 보통 이 홍보팀에 높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꼭 해보고 싶다. 마침 아산나눔재단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니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혹시 교수님이 가능한 시간이 되시면 조금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좀 신선한 충격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굳이 따로 떼어내서 회사를 위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정말 네이버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 한번 정말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네이버 케이스에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자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반적인 사례의 목차인데요. 실제로 이분이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서셨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 네이버 웹툰은 현재 사내 독립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사내 독립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김준구 대표이십니다.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실제로는 이 사례를 쓰면서 인터뷰를 한 번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좋은 인상을 받았고 많이 배웠었습니다. 이분이 사실 오늘 발표해 주셨으면 훨씬 재미있고 즐거운 내용이 되었을 거라고 저도 믿는데 저는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내 기업가들이 나타나서 스스로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내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여건을 만드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즉 조직 구조나 조직의 프로세스나 또는 조직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네이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길래 네이버 안에서 사내 기업가들이 출연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가 이것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 사례를 썼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공부할 수 있도록 사례를 작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웹툰의 현재 현황입니다. 10년 만에 네이버 컨텐츠 사업의 총화로 거듭나다 이러한 펜시한 제목과 함께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2004년에 웹툰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2년 전쯤에 네이버 만화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만화책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야말로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서 실제로 웹툰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는 당연히 이것보다 올라갔을 텐데 저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웹툰 이용자가 약 620만 명인데 그중에 55%는 남성, 45%는 여성, 그리고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네이버 웹툰의 초기부터 참여한 작가 중에 최근 드라마화된 마음의 소리의 작가 조석님의 경우 2006년에 저런 모습에서 2014년에 어디있죠? 이게 레이저 하는 걸 제가 배웠는데 지금 잘 못하겠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으로 결혼도 하시고 10주년 기념 얼마 전에 또 많은 축하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특히 댓글로요 최근에 또 문류라는 웹툰을 시작하셨던데 이렇게 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는 여전히 천회가 넘는 연재를 하고 여전히 절찬리에 연재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음의 소리는 최근에 런닝맨으로 유명한 이광수 씨가 조석 역할을 맡으면서 지금 현재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또 중요한 참여자가 네이버 웹툰의 작가인데요. 실제로 이 김준구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분은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한 비전을 만들면서 그 중요한 마일스톤을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그 마일스톤이 바로 이 작가의 최고 수입을 마일스톤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최소한 1년에 1억을 버는 웹툰 작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때까지는 1년에 2억을 버는 웹툰 작가를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작가의 수입을 말하자면 그 전략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굉장히 또 특별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요. 제가 아는 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친구분께서 정말 골칫덩어리였던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웹툰 작가로 변신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어오는 바람에 지금은 집안의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또 웹툰의 가장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이것도 김준구 대표님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토너먼트 형태의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전 만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다 많은 청중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웹툰 작가로 발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도전 만화 활동 작가 수가 여기 나오는 거의 14만 명에 육박하는 아니 어쩌면 이걸 작성하던 시점이 조금 전이니까 14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웹툰 앤 웹 소설 사내 독립 기업의 김준구 대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 중에 회사에 들어올 당시에 이미 만화를 8천 권 정도 읽으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여기 보죠. 소수의 매니아만 열광하는 만화가 아닌 누구라도 짧은 시간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게 목표였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읽는 만화와 웹툰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지만 요즘에 스냅컬처 개념이었죠. 매일 가볍게 볼 수 있고 누구라도 그려볼 수 있는 웹툰은 기존 출판만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묵살되지 않고 어떻게 네이버 안에서 소위 말하는 꽃을 피웠을까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이분이 얼마나 창의적이었던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은 저희들의 사례 아산나눔제사에서 최근에 출판되었는데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내 기업가 정신이 더욱 중요해진 계기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얻었을 때인데 이것은 사실 비단 네이버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금 뭐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엄청나게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경영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네이버 역시 이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왜 저는 레이저가 잘 안될까요? 이렇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당히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 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을 제가 이 일 때문에 아니지만 다른 일로 인터뷰를 했던 네이버의 BWS 김진희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당시에 너무 충격이었던 것이 네이버는 언제나 1등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서 모바일 앱 순위를 보니까 10위권에도 없었고 16위에 네이버가 올라있었다. 이것을 보고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이버가 네이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이 당시에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위기를 느끼던 리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직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직원도 그런 근속 연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직원은 2007년에 2008년에 가장 많다가 2013년엔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물론 그 상황에는 분사도 있었고 또한 뭐 이제 사내 벤처가 성공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2008년에서 2010년이 됐을 때 그 무렵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듯이 이제 네이버의 리더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그 위기를 느끼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대 안주하면 안 되고 인터넷에서는 국경도 없고 다윗이 골리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집중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2011년도 2010년도 이때쯤에 정말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여러 말씀들과 함께 조직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네이버는 단순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네이버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회사로 떨어져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밴드로 유명한 캠프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분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사와 또 별도로 내부에서도 웹툰과 같이 사내 독립 기업 또는 이제 여러 개의 셀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사내 기업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이버에는 사실은 창업이 가능한 영향 있는 기업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골드 칼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골드 칼라들이 사내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내부에 그런 골드 칼라들이 네이버 전체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네이버 네이버 그 리더분들의 목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1, 2회 시행한 다음에 원대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다각화가 된 기업은 사업부별로 조직이 분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재무적으로는 독립채산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경우는 상당히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업부 간의 인력 이동 같은 것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인데 네이버는 그와는 달리 셀이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가가 반복이 되면서 또 서비스 조직만 셀로 지정하고 특히 서비스 조직 자체의 인사적 독립성 그 다음에 주요 의사결정의 아니 주요 전략적인 결정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운영의 자율성이 사내기업과 정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런 연구 중에 하나가 운영의 자율성만 주어져서는 실제로는 효과가 오히려 낮을 수 있다. 운영의 자율성은 기획의 자율성과 함께 주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는 김준구 대표가 사실상 그 웹툰에 대한 모든 기획을 직접 자율적으로 하고 셀 조직이 되기 이전에도 그 웹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조직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리더분들이 지원하는 역할만 하시고 간섭하는 역할을 최대한 자제를 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내기업과 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율성도 기획과 운영 모든 면에서 고려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이 가장 처음으로 셀이 되고 사내독립기업이 된 조직인데요. 실제로는 그러한 배경에는 사내기업과 정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서비스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조직을 바꿨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 조직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인사나 예를 들어 인사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인사에 대한 업무가 필요한 실제로 인재를 영입하려는 서비스 조직 자체가 인사 조직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서비스 조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리더가 사용자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용자라는 생각으로 조직을 운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형태로 조직을 디자인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직급 제도 폐지 같은 경우에도 직급 제도를 많은 회사들에서 폐지를 하고 있으나 네이버의 경우는 직급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직급 제도 자체를 서비스 조직의 자율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은 직급 제도를 폐지했지만 우리가 사례를 작성한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는 직급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직급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논의를 해보니 이 직급제가 우리 현재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두는 게 더 좋겠다. 대신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자유롭게 원래부터 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직급을 서로 불러준다고 그 분위기가 헤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 아래 직급 제도를 유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에 일관적인 운영 원칙을 주기보다는 보다 자율적으로 그 조직의 문화와 그 조직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직의 변화를 이거는 조직 구조면에서 겪었고요.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커리어 찬스라고 해서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으로 옮기고 싶을 때 그 열망을 표현하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서로 수요와 말하자면 일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잘 맞았을 때는 비밀로 붙인 과정이었지만 언제든지 꼭 옮겨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보다 유연한 내부 노동시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셀이 되고 사내 독립 기업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자율성을 많이 얻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은 네이버 웹툰의 플랫폼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과 같이 단순히 제품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웹툰의 조직 변화가 진행되면서 웹툰도 함께 성장해서 지금은 사실은 웹툰이 네이버뿐이 아니라 라인을 플랫폼으로 해서 해외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라인 웹툰의 연역이고요. 현재 고민은 사내 독립 기업으로서 분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것이 이제 저희의 사례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내 독립 기업을 언제 분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분사를 할 수 있는 사내 벤처들을 얼마나 잘 이루어내는 조직 여건을 만들 것인가이고 그 면에 있어서 네이버는 상당히 성공적인 과정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사례를 쓰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